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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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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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파 볶음 Совuj 고추 시이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시장에 전시 많이 하셨는데 갔더니 본인 작가 선생님 소개 좀 직접 해주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부산에서 불교용품점을 하다가 제 탱화거리는 분이 그림을 안 그린다 그래서 제가 그분 작품을 컴퓨터로 남겨놓고 싶어가지고 3년 전부터 작업을 한 게 오늘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색감이라든지 야외용 행사용 개굴로 제일 크게는 가로 6m 높이 8m까지 이런 형태로 출력이 담겨요. 또 특이할 수 있는 건 여기 똑같이 목걸을 매서 이게 특수천, 텐트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손으로 당겨서 절대 안 찢어집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야외의 행사 상태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기구와 관계없이 비가 맞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걸 공격으로 교환점을 두고 제가 또는 산신대제용 그리고 야외 개굴 개굴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북 김용사에 있는 보물로 지정된 개굴의 배치도와 똑같이 황호들은 물론 많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진천보탑사에서 3m 20에 4m 숫자로 출력을 해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중양절에 그리고 이쪽은 감로탑화라고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감로탑화 조선시대까지 66점이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장소가 협소한 절에는 걸 수가 없고 또 이 감로탑화를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찰에서 잘 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 또 우리나라에 있는 감로탑화를 전부 제가 수집을 해가지고 책도 보고 참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신흥사라는 제가 거기에 있는 지금은 현존 안 하죠.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배치는 저는 이제 그냥 독자 형태로 해가지고 사찰에서 행사할 때 사용하고 또 행사 왜냐하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행사가 끝나면 다시 말아서 고감했다가 하는 그런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각 뭐 평화는 걸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이 되는 그런 절을 위해서 암이다 후불, 석다 후불, 약사 후불, 지장평화 여러 가지 후불 평화와 일백사이부터 삼직풀이 방심종 평화를 다 그려놨습니다. 일일이 그 인물 하나하나 또 불보살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그려놨기 때문에 어떤 치수든지 다 제작이 됩니다. 집중 소재 이 집중 중생들을 지옥에서 극락으로 이끄는 극락, 기장부살 관생, 가운데 70대라는 재단입니다. 양쪽 옆에는 의식을 하는 성인들, 궁궐에서 행차하는 고간대작가, 악사들, 악사한 모습,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호황, 호랑이한테 물,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집하다가 떨어지는 낙상,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잘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식구제나 천도제한테도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회색보다 기계화되서 인쇄으로 나오는 건 어떻게 수정으로 하실까요? 이것은 물론 인쇄인데, 이것은 잉크가 틀립니다. 잉크가 수성이 아니고 일반 프랑카드 잉크는 수성이고, 이것은 수성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바래지가 않고, 오래가고, 강렬하죠? 그래서 이제 출력물이라도, 어떻게 보기에는 정말로 그린 것과 같이, 그게 제가 도전하는 건 아직까지 많이 무비하지만, 어떤 절에서는 글어나놓고, 틀을 짜서 글어나놓으면, 그렸는지 인쇄한 건지 모를 그런 정도로, 내 나름대로 신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전시회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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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무는 연수목입니다. 벼랑받은 연수목인데 108연주에 관야신경 208, 270자를 세기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1호로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1호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주장자하고 D 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랑받은 나무는 애구는 다르다고 정말 남았습니다. 국내에 있는 영구가 더 많습니다. 국내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화가 있는데, 국내에 있는 공간은 하하십니다. 국내에서는 대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매우 완료입니다. 워낙을 이용하는 conseq디희가 있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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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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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